파월 의장과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전략의 반대 전략, 플랫폼 전략 같아요 한쪽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중국은 전 세계의 디플레이션을 파는 전략으로 가는 거에요 이건 무선 전략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신세계 습닷컴의 BVR 윤관이라고 하는 분도 다 외국인이에요 국적 다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얼굴만 하고 있지 손정희도 한국 사람 뿔이는 있지만 일본인이에요 다른 라인의 그 사태에도 손정희 그분의 뒷그림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 우리나라 쪽에 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준다고 보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한 1년 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현재 시장 한국과 미국 중시 일단 지금 벌써 5월 중순이죠 점검 한번 해 주신다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의 무덤 같아요 투자자의 무덤이요? 증시는 어쨌든 작년 대비 올해 오르지 않았나요? 코스피 2727 정도 코스닥은 854네요 주식 투자 안 하고 단순 외부로 보면 지수는 올랐어요 그런데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해본 분들이 무지 말할 겁니다 지수는 올랐어도 왜냐하면 가치 투자자의 무덤이고 그다음에 시가 상위 종목들은 파생시장이나 롱숏의 인덱스 개념을 모르면 이게 상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테마 순환의 모멘텀을 타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사모펀드 전략이나 해치펀드 전략 투기적 전략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들이 이제 그런데 잘 적응하신 분들은 이만한 시장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는 2000개 중에 30개 50개 찍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순환이 빨라요 어떤 때는 1개월 만에 끝나고 어떤 건 지금 제일 길게 가는 게 전략 수업이 관련된 테마주들 이거 제일 많이 길게 가고 이런 것들은 뭐 3배 5배씩 어떤 건 10배씩 올라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삼성자 현대차 에스카이닉스 팔아서 그런 개별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있냐 다 급등한 다음에 따라 붙는 분들이 많지 초기에는 못 발견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수는 2024년도 지수는 올랐지만 투자자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력설비 관련 종목이 뒤에 막 전선자 붙지 않나요 안 그래도 저희 뭐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 보통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 아니면 MTS도 보잖아요 땡땡 전선 종목들 보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선주도 이제 끝물이니까 팔고 나오십시오라고 그럽니다 전선주가 가능했던 게 국제정세적인 파워 패권 패러다임인가 미국 들어와 그럼 미국에서는 인프라라든지 전력 설비가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변존 이런 것들이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주 차례로 이렇게 가서 이거 시작은 이 시장이 다들 IT 소부장 HBM 떠들 작년 12월 1월에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쪽 쳐다보지도 않았죠 다들 그냥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것들만 시작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오히려 작년 연말 연초에 그 소부장의 그게 다 주도주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휘쓸리신 분은 고가 잡으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 곤혹스러운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희망해로를 돌리는 거예요 다시 갈 거야 다시 갈 거야 그런데 그 부분도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추가 랠리가 나오든지 엔비디아가 가져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넘어야 돼요 이번에 970 쌍봉 찍고 750불 갔다가 900불까지 가서 900불에서 막히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23일을 지금 898달러네요 실적 발표가 23일이에요 그때 노출이 되거든요 이때 치고 나가지 못하면 저는 그쪽은 한 게임 2022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2022년 10월에 한미반도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만원? 네 만원 정확하게 만원 이게 16만원 17만원까지 한 거예요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져가주려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SK하이닉스가 20만원을 뚫어야 되고 삼성전자 이번에 고점이 8만6천원입니다 그거 뚫어서 9만전자 10만전자 나와줘야 되고 그쪽만 가면 안 돼요 현대차 기아가 같이 가주는 쌍끄리장이 나와서 야 지수 3천이 우리나라도 이제 저평가 됐고 밸류업이든 3천을 넘는 그런 장이 되는구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게 23일 날 확인이 될 것 같아요 23일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어떨 것 같으신데요? 저는 확률은 좋게 봐요 지금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게 시장의 기술주에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데이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기술주가 급락한 가장 원인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첫 번째 근데 이걸 파월장이 막아줘서 이번에 4월 19일 날 2550에서 막았어요 근데 지금 천장, 상단이 갇혀있는 장이거든요 뭐가 뚫어줘야 되냐 금년에 9월이나 12월 달 늦어진 금리 인하가 6월 달, 7월 달도 할 수 있어 분위기가 앞당겨져야 돼요 이게 23일 날 트리거가 같이 동시 패션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CPI는 15일 날 나옵니다 근데 15일 날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의 휴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또 목요일 날이 또 만기일 아닙니까 이때를 전후해서 이게 양갈래끼리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위를 뚫는 트리거가 나와주냐 아니면 한 번 더 급락했다고 하냐 이게 상반기 장과 하반기까지 이게 마디 아닙니까 5월 달에 그걸 결정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기업도 마이크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4개 회사가 시총 2조 클럽이 들어오면서 시총 합산액이 시점이 좀 다르겠지만 거의 9조 9천, 거의 10조 달러던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 증시 정책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글로벌 투자자금이 그만큼 미국 빅테크 그중에서 몇 개 기업에 지나치게 쏠리는 것 같은데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아니죠 거품은 아니고? 거품은 아닌데 맨 처음에는 7가지를 강조했어요 매기니피션트 7 그렇죠 이게 점점 축소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미국 입장에서는 압축된 거를 끌고서 나스닥을 1만 7천이든 이걸 끌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운용이 돼요 이게 보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 시장을 좀 복잡한 시각으로 보면 좀 엉뚱하게 봅니다 저는 패권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전략은 뭐냐 중국 때려잡기예요 그럼 중국 때려잡기의 가장 핵심은 전세계한테 야 중국 사지마 뭐 파이라든지 기술주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기술주마저도 획부하면 이거는 패권도 바뀔 수도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계속 막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계 자금이나 돈이 어디로 돌아가냐 미국 들어와 미국 채권사조 빅테크 사조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파월장과 나는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전략의 반대 전략 중국은 무슨 전략 같습니까 플랫폼 전략 같아요 한쪽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중국은 전세계의 디플레이션을 파는 전략으로 가는 거 이거 무슨 전략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쿠팡도 위험한데 지금 이마트 신세계 할 거 없이 저가 상품 공략인데 단순히 저가 상품 공략이기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삼성전자 전략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치킨게임 디렘 가격부터 먼저 계속 낮추면서 질은 좋은데 싸게 만드니까 3위에서 5위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삼성전자 에스카닉스가 전세계를 잡아서 끌고 왔잖아요 알리 태무 전략이 플랫폼 전략이면서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 공세를 전세계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피 보는 게 우리 한국 유통구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또 붙어 갖고 여기에 연결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지금 피해 보는 게 신세계 그룹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신세계 저윤주 회전이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적 전략을 매긴 거예요 스타컴을 만들고 그래서 5년 전에는 강남에 있는 JW 거기 메리안 토텔에서 대규모 행사 아주 그냥 환호 야 스타컴 5년 안에 상장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어퍼니티하고 BRV라고 하는 사모펀드 유명한 사모펀드를 일조를 조달해 갖고 뭔가 공격적 경영을 하는데 이게 알리테무 때문에 다 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가 적이 돼 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친구가 적이 됐을 때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마트 주가나 신세계 주가를 지금 박살내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법적 분쟁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또 사모펀드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알게 모르게 사모펀드한테 공격당하고 그 공격당하는 속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펀드 전략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그 사모펀드를 저는 나름대로 그쪽 업계에서 이루어 했기 때문에 해치펀드 전략이라는 걸 아는데 제가 그래서 카카오도 하지마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고가의 뒤에도 다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다 엑스테 했어요 그것 때문에 150만원짜리 에코프로가 내가 예언까지 40만원 높은 게 아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앱분해서 9만원이에요 5배 곱해버리면 9만원이면 45만원 50만원 끔찍하게 금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뒤에도 BRV나 어퍼너티라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누구냐 BRV는 구본무 돌아가신 회장님의 사위인 윤관이라는 분 그걸 운영하는 전략적 파트너고 그 다음에 어퍼너티도 다 한국계 유명하신 분들이 거기를 점령했는데 이제는 제가 문제가 되는 게 한국계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서 중국 애들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나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거점 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입니다 다 중국계 자본 같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의 공략이 또 보이지 않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나 이런 업계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은 감을 잡는데 이 공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신세그룹 변동성 뿐만 아니라 다른 대주주들이 쉽게 돈을 빌리는 게 이 사모펀드한테 쉽게 돌리고 상속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욕구가 있는데 사업을 더 확대할 때 자기가 현금 있으면 괜찮아요 채권 발행하면 부채비를 높여주잖아요 여기에 유혹이 전략적 재무구조의 사모펀드입니다 내가 돈을 1조 대줄게 이거 같이 한번 크게 해보자 성공하면 뭐 근데 여기는 사모펀드는 꼭 안 됐을 때 푸덥손 좋아해요 근데 좋을 때는 설마 안 되겠어 이게 나중에 쥐약이 돼버리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지금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이 종목은 사모펀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지 순수하게 기업의 가치로만 움직이는 종목인지 이런 걸 구분하시는 게 또 우리 시장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빅테크에서 좀 연결한 질문만 몇 개 더 드리면 그럼 미국 빅테크 주식 중에서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은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냥 테슬라 정도? 테슬라 엔비디아는 이번에 750불, 800불 사이에서는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900불과 950불에서는 반을 팔고 실적 나와서 뚫으면 괜찮은데 뚫었어요 그러면 빅테크에서 많이 빠진 거를 오히려 사는 게 괜찮은 전략인데 만약에 대장인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다시 800불 아래 가면 미국 빅테크는 끝났다고 봅니다 뭔가 갈림길에 있는 거 같아요 중요한 빅테크냐 아니면 주도주의 저 바뀜이냐 요게 5, 6월 달에 결정이 될 거 같은데 그래도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게 아직도 좀 고점의 증거는 아직 아닌 거 같아요 아직도 기대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밑바닥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금리나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국채가 4.5에서 4.4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이 선제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금년 미국장도 그냥 트레이딩 잘 하셔야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CPI랑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7월, 9월에 조금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4분기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지금 CPI가 저는 결정할 거 같아요 데이터 디펜던스로 그것만 잡히면 금리 인하 한다고 파워로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7월이나 9월 달 지금 확률이 있거든요 7월에 한다 근데 CPI가 여전히 높게 뭔가 찝찝하게 나와요 안 잡혀 안 잡혀 끈적해 그러면 기술주 한 번 변동 주고 간다 그럼 주도주 바뀐다 만약에 주도주 바뀐다면 어디가 좀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미국도 인프라 테슬라의 얼른 머스크가 워렛 본평한테 자꾸 구애를 합니다 제발 우리 테슬라도 버켓 리스트에 좀 포함 좀 시켜라 정말인가요? 계속 언론 플레이어 중국 BYD 찰림인 것 때 샀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중국 전기차는 사줬다가 팔면서 우리 미국의 테슬라는 안 사줘 여기 만약에 애플같이 가장 전 세계에 큰 저는 ETF를 버핏 그 펀드의 10가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엔비디아나 테슬라만 들어가도 이게 나스닥이 거의 뭐 2만도 모입니다 그런데 워렌버펫 옹의 전략은 현금화 전략이에요 왜 자꾸 현금 만드는... 지금까지 생애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확보해 놓고 계십니다 왜 현금을 시킬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찰리민거 형도 돌아가셨잖아요 가셨죠 99세로 35년생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금년까지는 주총을 열고 막 흥대하게 하지만 한 2, 3년 후에는 버핏 옹이 주관할 수 있을까? 나는 3년 후에는 주관 못할까? 지금도 충분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울까? 현금화 만들어 그리고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후계자한테 절대적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건 냅둬 배당 받고 그런데 이 정도 한도 내에서 자체 운영을 해 봐 뭘 사는지 아십니까? 건설, 석유, 화학 그러니까 애플 팔아서 쉐브란하고 옥시텐타를 샀고 닥토호튼이라는 주택 건설주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대선 전에 악적다지만 뭔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사요 그런데 이게 법회 동의 철학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걸 산다는 얘기는 후계자들의 전략 같아요 그럼 후계자들이 그 전략들을 왜 선택하냐 하면 금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미국 주택을 사려고 그러면 7, 80% 고정금리로 레버리지 지켜서 삽니다 지금까지 있는 금리는 3%대에서 샀어요 지금 그걸 팔아서 새로운 거 사려면 7%대 사야 돼요 그럼 그거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추방됐던 외국인들 대거 돌아와서 고용지표를 높이는 수치가 됐거든요 이 수치가 나는 착시현상을 주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주의 보면 자식은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쫓겨나갖고 갔다가 이번에 바이든 정보 때 좀 풀어줘갖고 대거 들어오고 이번 트럼프 되기 전에 대거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뭔가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에 의해서 허술하고 볼 순 없지만 높게 착동한 거예요 이게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이 또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분들이 와서 상업용 부동산 주관인 뭔가 공장지역들이 가려고 하면 거기가 다 외져더요 그럼 주택이 모자란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 주택 건설을 빨리 이거는 6개월이나 1년 만에 져거든요 이런 게 우리나라 전력설비주하고 이게 같이 맞춰서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틈새 전략으로 미국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워너브랜버펫 펀드에서 또 중요한 변화가 석유 관련된 쉐브론, 옥스덴탈 이런 것들은 뭔가 전 세계적인 갈등과 수요와 연계해서 유가를 100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87불 찍고 80불 아래는 내려왔거든요 이게 다시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 투자할 때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 관련 주 그다음에 건설, 건조제 관련 주 틈새 그리고 기술주는 이번 23일 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한국으로 좀 와서 총선 이후에 밸류업 관련 주는 지금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혜택 금투세라든지 밸류업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의회 권력은 야당한테 뺏겼잖아요 이게 충돌돼서 노이즈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고 이번에 밸류업으로서 가장 수혜 받았던 게 금융주 같아요 근데 금융주들 보시면 50에서 거의 최고가 수준들이에요 리스크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꼭지는 아니라도 데드 잡고 50 내에 70% 팔아갖고 우리나라도 SOC나 지금 계속 전력설비 다음으로 주장하는 게 원전 방사는 이미 큰 게임 끝났고 그다음에 전력설비 다음에 원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전쟁과 재건은 약간 좀 뭔가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같이 굴러간다고 보겠습니다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이라든지 7월 달에 파리 올림픽이 있거든요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가 자극 이기주의 구수주의로 먼저 치고 나가는 선봉장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주도주 물주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이게 이제 펀더멘탈하게 분석보다는 글로벌 매트릭스의 권력 시피트가 어떻게 되나 저는 프랑스가 주장하는 게 원전과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에요 요새 독일 얘기 말 아주 못 듣잖아요 독일은 계속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영국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가 선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전략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은 요새 왜 네이버 라인 이게 왜 등장하냐면 이 선봉장 뒤에 미국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입장에서 전 세계 갈등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전쟁 여기는 대판 싸워서 그 행동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유럽은 프랑스가 된 것 같고 아시아는 일본이 된 것 같고 일본의 국수주의의 이 라인 사태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큰 판세를 결정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알리테무 얘기했잖아요 네 막는 방어선 같아요 동남아나 이런 데도 우리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라인 쓰거든요 그럼 이게 마켓이에요 이거를 일본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리테무 내려오는 걸 네가 방어해 맞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무슨 전략을 바로 했는지 아세요 피보트 아시아 오랜만에 듣죠 피보트 아시아 재선하면서 바로 간 게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가요 왜 갔나 그때 중국이 1대1로 해갖고 부동왕 전략 해서 라오스 태국 한국 조차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말레케어 조그만데만 막아보면 이게 돌아가는 거 다 막을 수 있거든요 통제 그런데 중국의 전략은 철도로 1대1로 라오스까지 캄보디아 거기서 배 타고 유럽 가버리면 바로 뚫려요 중동이나 그 전략이 했는데 피보트 아시아가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중국계 자본이나 중국 정부 위성 국가 같은 게 다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유통의 싸움을 전선으로 표현해 보면 이게 알리테무가 전 세계적으로 공략할 때 동남아 시장도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걸 일본한테 라인을 주면서 뭔가 막아라 하는 하나의 전략 전술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대판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에 샌드위치를 우리나라가 피먹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현 정부는 자꾸 미국 일본 이렇게 우리나라 삼각축을 딱 껴서 뭔가 새로운 전략하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부분을 그런데도 이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피해를 볼 거 같아요 이거의 틈새를 이용한 또 삼펀드나 국제 해치펀드 블랙록들이 롱샷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력이나 제가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공격이 나올 때 엔터도 하지 마 게임도 하지 마 이렇게 확산시킨 거예요 이게 연상이 안 되겠지만 이게 일본이나 갈등을 유도하면 갖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게 케이엔터거든요 코로나 그거 해갖고 다 폐쇄되니까 사람들이 다 해갖고 옛날 2020년 3,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JYP가 얼마였고 각 엔터들이 얼마였나 보는데 3년 동안 얼마나 커졌나 크게 지금 박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알기로는 여러 가지 많이 빠져갖고 대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그러지만 저는 아직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유는 호구당한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하이브도 그렇고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 그 상업용 부동산을 우리나라 부동산 펀드들이 많이 사기당했거든요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도 그렇고 뭐 아 이렇게 잘 나갈 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플랫폼을 미국 플랫폼 전세계 플랫폼 잡아내자 그래갖고 많이 M&A를 했습니다 그거 다 실패했어요 어떤 건 조단이 들어갔는데 평가가 거의 반 토막 이상 된 것도 많아요 장부가치 아직 반영 안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비싸게 팔고 핵심력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껍데기를 인수해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엔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후유증은 언제 나오냐 거기 뒤에도 사모펀드가 있어요 중계해갖고 막 하는 2026년이나 2027년에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아 전세계적인 탄세에서 우리나라 주가를 볼 때 기업가치나 종합주가 이런 것들 매크로 보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매도자의 시각으로 각 사주고 파는 주체들 미국의 우리 아시아권은 블랙록이 제일 셉니다 그게 다 중국계 애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 이런 애들이 우리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언제쯤 삼성전자를 내수고 부를 건가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전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2023년 2055년은 저는 한국은 변동성 전략 박스 전략이지 추세상승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박스 전략에서는 대차 매매나 숏을 거는 게 있어요 그럼 피해야 돼요 절대 2차전지 엔터 게임 저는 왜 계속 숏이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더 피해 볼 것 같거든요 보조금을 바로 끊어 버릴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또 선제적 정책을 고수할 때 우리나라 또 주한미금 주둔 분담금 그리고 중국을 또 관세로 때릴 거고 이거 때릴 때 분명히 하나 반대급을 살짝 줘요 그게 뭘까요 저는 핵 같아요 그래 너네도 이제 핵 무장해 대신 그건 뭐냐면 북한의 핵전선을 네가 방어해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스스로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제가 원전이나 지금 핵을 2027년까지 큰 물주기를 바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핵 관련 주가 어떤 것들이 있죠 한전기술 한전 KPS 일진전기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 비츠로테크가 요새 최근에 급등했다 흔들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제2의 전력설비주 같아요 이게 글로벌 판세 정치적 변화 지형의 하나의 틈새로 한 2-3년 정도 주도할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을 노려야 되지 삼성전자 그냥 박스 전략이에요 현대차도 박스 전략 전에 현대차는 박스가 16만원, 17만원 하단 22만원 상단이었습니다 요번에 이 박스가 22만원에서 22만원 올라간 거예요 기아도 7만원, 12만원 박스가 요번에 이제 10만원을 하단으로 요게 15만원까지 올라가느냐가 앞으로 더 가느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웅주는 그냥 박스 전략이에요 거기에 더 높아에 따라서 우리가 2800에 막히느냐 3000까지 가냐만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3000 갔어요 삼성전자 수익률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되겠죠 워낙 대용 주니까 네 그럼 그 수익률보다 그거 갈 때 그동안 급락시켰던 칩셋 미디어나 요새 고점에서 최고로 급락시키는 것들이 가만 보시면 CXL 관련된 종목 HPSP 뭐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여기서 엔비디아 뚫리죠 그럼 그런 급락한 종목들에 삼성 밸류체인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요 삼성전자 에스케니스 팔아서 그러니까 그런 틈새 전략을 5월달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시장은 초부터 저는 어렵다 올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여쭤보고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신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삼성전자 핸드차 에스케니스 삼성물산 KB금류 HD 현대 일렉트리 KIA 하나 삼성바이오로지스로 2024년에 1월부터 4월까지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어쨌든 매수세는 들어온 거니까 이게 좀 좋게 보시는 건 있나요? 뒤에는 파생이 연결돼요 샀어요 그럼 파생해서는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합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박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많이 샀다고 해서 뚫리지 않아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방 추세로 뚫려고 하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MSCI 선지교수세 편대 대규모 아시아권 펀드가 아닌 전세계 뮤추얼 펀드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일본 가치 한번 그러면 저는 4천 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결정이 금년 아니에요 내년 말에서 내후년이에요 지금 관찰 대상 편입의 조건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가 맞춰주는 데도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빠르면 2025년 말 그거 삼성전자 지금 현대차 4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면서 계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외국인이 매수 상위 종목들이라고 해서 추세 상승하는데 이게 시간적 타임이 1년 걸리겠구나 그리고 수익률은 10% 정도면 만족해야겠구나 그리고 대세는 2025년 말에서 2020년 MSCI 그러니까 선지국 주수 들어가기 전에 선제 조건이 관찰지수 편입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또 채권도 편입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대세는 그때 갑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뮤추얼이라든지 세계 큰 펀드는 우리나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시아 쪽에 해치 블랙록이 여기서 롱션만 하고 있고 계속 더 살 겁니다 그런데 변동성에 이용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또 핵구장 얘기해 주셔서 핵이랑 어쨌든 방사는 관련이 있는데 아까 또 핵 관련주들은 오를 것 같은데 방사는 이미 많이 올라서 끄무림 같다는 비슷한 멘트를 해 주셔서요 네 방사는 하나여러스페스, 에라지렉스, 현대유로트, 항공우주, 하나시스템들이 방사는 대장주들인데 저는 다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정도 관련이 있잖아요 약간이라도 달라요 아 다른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방사는 자주포 탱크 탱크 그리고 주체가 폴란드, 유럽 그리고 여기에는 금융이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금융을 지원해 줘야 돼 근데 우리 의외 권력을 뺏겼잖아요 이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고 3년 동안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 에로스페이스 월봉 현대에러템 월봉 LIG 넥슨 월봉 한번 보세요 꼭 한미반도차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치펀드 입장에서는 담보 잡아서 대차 매매 이용하지 이거를 성장성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틈새가 뭐냐 이번에 총선에 패배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한 게 원전주입니다 정권이 여당이 원전 정책이 변화될 거야 탈원전 하지만 야당이 이겼으니까 이게 쉽게 싸우면서 7만 5천 원짜리 한정기술을 5만 5천 원까지 급락시켰거든요 지금 6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원전도 SMR이에요 소형 원전 이 원전도 지금 체코나 볼리비아나 6, 7월 달에 우리가 따나 안 따나가 결정이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SMR은 저는 미국 공장 지을 때 또 우리 전력 설비 급등하는데 이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형 원전이 계속 들어갈 거 같거든요 미국에는 미국이 주도할 거 같아요 이게 또 건설이에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미국에 아까 건설 괜찮다 하셨는데 한국도 건설 괜찮은 건가요? 소형 원전으로 거기에는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원자력 ETF를 보셔야 돼요 원자력 ETF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로가 농협 NH나 아몬드가 운영하는 ETF 그 다음에 옛날에는 킨텍스인데 이게 한국투신이 운영하는 원자력 ETF 말은 원자력이지만 거기에 포트의 1, 2등이 뭔지 아십니까? 전력 설비에요 HD 일렉트로닉이 1등 2등이 LS 일렉트로닉 저 5등이 현대건설 7등이 한정기술이에요 저는 현대건설이 1등으로 옵니다 한정기술이 2등으로 올 때가 대충 1년 걸릴 거 같아요 그 시차를 잘 이용하시면 이 포트의 제조종 작업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엔터는 이제 좀 보지 말라고 하셨고 엔터는 이번에 사부펀드한테 해갖고 M&A나 인수했던 게 평가가 일단 다 통처리 됐을 때 그때 볼래요 저는 엔터도 라인을 일본한테 뺏기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K 엔터의 가장 인게 동남아 아니에요 판 팔고 음어 팔고 무슨 이벤트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큰 물주기에 이게 또 일본이 잡으면 일본 색이 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게 문화적으로 구수제 하면서 안 맞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이닝 이게 1년이나 2년을 갈 거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보조원 끊을 거니까 2차전지도 보지 말라고요 2차전지 사실 지금 이미 많이 조정받고 요즘엔 좀 행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8만원 대면 트레이딩은 좋을 거 같아요 근데 박스 8만원 12만원 이게 1년 갈 거 같아요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나요? 네 올라가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야 돼요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세계적 트렌드로 가는 저는 핵 원전 smr 이거를 더 집중해 보겠고요 우리나라는 현대건사 삼성 문사 삼성 엔지니얼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편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전하는데 또 참고를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라인에 관리하는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 앞으로 좀 어떨 건가요? 안 봅니다 그래서 저를 유튜브 통해서 기억하시면 제가 카카오 때문에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15만원 때 절대 가지마 여기도 신세계에 쓱 닦아만 있는 그 사목번드 뒤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2, 3년 전부터 형제 간의 싸움 어머니와 아들 간의 싸움 효성그룹이 됐던 한미사이언스 한미그룹이 됐던 이 뒤에 다 사목번드의 뒤에 갈등을 유도시키면서 이권을 만들어 갖고 이거 내가 자금을 대주고 할 테니까 저 지금은 2인자나 3인자인데 잡아먹을 수 있어 한번 나랑 해 볼래? 이게 인간의 탐을 유혹하는데 그게 걸려 갖고 이게 형제 간의 싸움 지금 2, 3년 동안에 그런 현상들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거 같거든요 거기에 시발점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왜 기업을 쪼개 갖고 분할해서 상장하는 줄 아십니까? 상장을 해야지 엑시스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뒤에 사목번드가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 속에는 로얄 패밀리 김보수 회장님의 식구분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절대 공신들 이 두 분들이 붙어갖고 공신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왜 반대급부 안 줘? 너네들 말 그래 하니까 김보수 회장님 그러면 쪼개 갖고 합병하면 거기서 엑시트 너도 엑시트 해라 이게 해서 그냥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이런 게 난리쳤는데 그 이후에 파동 보세요 투자자들한테 왜 카카오가 신뢰를 잃었죠? 뻔뻔하게 했으면서 엑시트를 공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토막을 박살 내놨습니다 그 신뢰이 얻기 힘들거든요 이게 갖다 해서 17만 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린 게 1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빠질 때 똑같이 지금 2차전지와 비슷해요 많이 빠졌다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자 거기서도 3분의 1통은 안 되잖아요 저는 2차전지가 트럼프 되면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이게 뒤에는 다 삼합펀드가 있습니다 커넥트웨이브 자진상패 반대 소액주주 운동을 대표님께서 진행 중이시던데 커넥트웨이브 자발적 상장 폐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삼합펀드의 만행이라면 만행이랄까 우리가 패치펀드 전략에는 담보가치 높여 주가를 급등시켜가지고 그걸 담보 잡아가지고 다른 걸 확산시키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반대가 주가를 폭락시켜서 싸게 인수해서 자산 사진 상패하면서 소액도 자자 다 털어내고 쪼개고 합치면서 나중에 3년이나 5년에 재상장시키는 희석화 전략이 있습니다 프리티우먼 보신 적 있어요? 프리티우먼요? 봤죠? 귀여운 여인인가? 줄리아 로버츠 거기에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가 사무 폰드 대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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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갑치고 이거 맞아 그거 똑같아요 기업인들 인수해서 그 기업인들 다 털어내고 공장 팔고 기계 팔고 그러면서 하듯이 커넥트웨이브도 그 기업에 같이 보면 4,5만 원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혹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커넥트웨이브는 어떤 회사죠? 간략하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코리아센터 나와고 다 나와 합병시켜 갖고 모든 유통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아마존 그러니까 모든 유통에서 플랫폼이에요 인수하자마자 4만 2천원 부터 3년간 배당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장 폐지 조건에는 배당을 안 해요 그리고 적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그러면서 지분을 계속 인수해요 80%까지 확보를 하는 거예요 80% 정도 확보되면 자진상패 공개 배수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야 될 거는 자진상패를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이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뭘 얻는지랑 플러스로 자발자 상장 폐지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자발자 상장 폐지는 그거를 하는 주체들의 사모펀드에 어마무시한 이익이 되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맘터치가 최근에 상장 폐지인데 맘터치가 상장되어 있으면 그 맘터치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 보장들이 조금만 문제되면 공시해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 됐을 텐데 상장 폐지 시키면서 자영업자들 그냥 강제로 처리하고 뭐 자기 유리한 조건으로 내고 뭐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거를 상장 돼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상장 폐지 시키면서 공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공시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잘리고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분명히 3년이나 5년에 이름 바꿔서 상장 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3배에서 5배 장사 나옵니다 그 작업이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80%까지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갖고 공개 매수 할 때는 공개 매수가 최저가 단가에서 공개 매수를 해요 강제로 그 가격이 털리는 거예요 지금 커넥트웨이브도 내가 액트의 소액주주 대표로 선임해달라고 해서 선임이 됐습니다 우리도 당하고 있지만 말자 저 사모펀드들이 대부분 보면 주체들이 다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커넥트웨이브의 주체는 MBK예요 그런데 MBK에 유명하신 분 있죠 김명희 모든 사모펀드에 관련된 신세계 습닷컴의 BVR 윤관이라고 하는 분도 그 대표인데 다 외국인이에요 국적 다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얼굴만 하고 있지 다 미국 제가 손정희도 한국 사람 뿌리는 있지만 일본인이에요 다른 라인의 그 사태에도 손정희 그분의 뒷그림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 쪽에 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준다고 보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힘이라도 95%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개매에서 95% 확보하면 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덩택당국에서는 유가증권은 90% 확정되어 있지만 코스탑은 90%가 살짝 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유도립게 그냥 상장 폐지시키고 거래 정지시킨 다음에 주식이 거래가 중단되고 여러분들 구제에 이게 없어집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상장 폐지 폐자가 붙은 상태로 따로 보관대요 그러면서 그냥 나빠서 상장 폐지 되는 게 어떤 일정 기간 주면서 정립매맥 구간 주잖아요 락앤락이 3월 말인가 되면서 2, 3개월 후에 일주일 동안 자진 정리 구간 해서 일주일 동안 다 털리게 만들어요 그 전에 뭘 하냐 액면 병합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100주가 10주 되게요 왜 액면 병합하는지 아세요? 90주 있어요 액면 병합은 이게 단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주는 강제 처리돼요 강제 매수권이 발동돼요 대주주한테 다 유리한 형태로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관련된 거 알아서 자진 상패하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 자본의 형폐에 의해서 강제로 18,000원에 울메 가지고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상패 저지 운동을 최대한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게임스탑 아이디어를 동행할 수도 있어요 게임스탑이 거대 자본이 공매로 쳐 갔는데 이게 자연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동학개미같이 그쪽에 투웨이터 자리를 밀고 가자 해서 10불짜리를 100불까지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아웃시킨 적이 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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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MBK라든지 한행컴페니라든지 IMM이라든지 그쪽이 우리 금융시간에 0.1% 로얄 패밀이 됩니다 이번에 하이브하고 민 그분 싸움도 어떤 면에서는 자본 싸움이거든요 돈 싸움 저는 3억 번 쪽에서도 30대에서 50대에 갖다 얘기해서 직원이 아니라 투자 파트너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 중에는 거의 젊은 분들이 조단위를 들고 있거나 500억에서 3천억씩 들고 있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 도제 시스템이에요 사모펀드 딱 그 사이트 가봐요 불친절해요 그냥 주소만 나와요 누가 운영하는데 안 나와요 알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사모펀드나 투자조업의 특징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구 파트너스로 내 사모펀드를 만들었어요 100억 이상 50명만 쩐주들이 다 있어요 그 드는 사람들만 가려 근데 그 쩐주 내는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들만의 리그에요 그렇죠 사모펀드에 돈을 몇 억씩 넣을 정도면 그러니까 그 권력을 대항하거나 하는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번에 하나의 징후로 커넥트웨이브를 만약에 상장 폐지 자제상패를 막아낸다면 증권업에 그동안 일어났던 관행 이런 것들을 한번 변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시도해 보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 소액주주 운동하는 이유는 대표님도 주주신가요? 주주입니다 저도 사모펀드 업계 뭐 이런 것들을 종사도 하고 잘하지만 이걸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거의 2,3년 전에 세갖고 분명히 뭔가 시속화 시킨 다음에 저는 M&A 해갖고 키울 줄 알았어요 자제상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예상하지 못하시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갖고 하단에도 사고 상단에 2만원 때부터 9,000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사모자 했던 전략인데 이번에 생각보다 빨리 결정한 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벌써 확보를 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300만 주 싸움 유도 물량 남은 게 95%를 넘지 못하는데 이게 증권당국은 그냥 유도를 그냥 넘은 90%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걸 최대한 막는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볼 거고 새로는 이 벽을 뚫는 또 동학개미운동 비슷한 에너지를 줘서 뭔가 간단히 해서 커넥트웨이브 자진상패 방지 백주모으기 운동 이런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토익 투자자들이나 이런 에너지를 사모펀드들이 함부로 못하는 앞으로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한국타이어하고 한온 시스템을 인수했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어마무시하게 매출이 조단이고 영업이 엄청나거든요 배당 3년 안주나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한온 시스템 시속화 전략 배당 안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자를 한국타이어로 넘기나 보세요 그럼 이거 약간 가치를 떨어뜨려 갖고 나중에 얘도 자진상패되나 이것도 한번 학습하시라고요 사모펀드 전략은 이런걸 3년이나 5년을 준비한다 그리고 진짜 자진상패됐어요 그다음에 3년 5년에 다른 모양으로 다시 상장시키거나 사모펀드가 사모펀드한테 팔아요 그러면 지네들끼리끼리 그러면서 조단위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게 왜 지금 본격화되나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계 자본이 휩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주들이 중국 부동산이나 다른 걸로 왕창 망가졌어요 딴 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모펀드가 우호적인 에서 뭔가 같이 가자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나 살고 너 죽어도 된다 하고 강하게 나가요 이게 3년 동안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켓이 한국입니다 이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소액주주운동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벌써 올 중순이잖아요 이제 하반기 아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달 23일도 얘기해 주셨고 뭐 cpr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하반기 한국과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요번 5월 달만 최악의 시나러로 엔비디아도 실패했고 금리 인하도 늦어지고 뭔가 또다시 조종해요 2550 안 깹니다 아 2550은 안 까진다 그냥 2650 정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번에 7만 5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깹니다 저는 하단은 완성됐다고 봐요 똑같이 아까 삼성전자 이 게임이 시작 화생에서 계단을 올려줄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삼성전자 우리나라 현대차 SK이닉스 기아 네 가지만 한 10% 올리죠 시가성에 20-30개 떨어져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끔찍한 장애에요 떨어지는 종목 많고 지수만 올라가고 바치고 거기에 연결된 테마 종목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오히려 더 변동을 주는 개미터리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무서운 장애 되는 것 같고 하반기나 내년도는 3천 넘는다 삼성전자 이제 공격할 것 같거든요 금년 말 되면 어떤 공격이 상반공격 엔비디아 이쪽 아니래도 삼성전자가 요새 뭘 노력합니까 엔비디아 나쁜 수요일을 마치거나 지금 주장하는 게 뭐죠 현대차는 자율자동차 삼성은 로봇이야 이 에너지가 로봇이 곧 HBM이나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끌고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은 파일을 공격할 것 같거든요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또 하나 D램이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 레벨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적어도 9만원 10만원 만들 것 같아요 삼성전자 9만 5천원 10만원 만들면 3천원입니다 그게 저는 하반기에 된다 왜 하이닉스도 같이 가는 건가요 같이 가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세 가지에요 삼성전자는 HBM 계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 5천원 20만원이 하이닉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벽을 뚫려면 엔비디아가 천부를 뚫고 가야 돼요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3개 분야가 뭐였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가전 가전 그냥 D램 파운더리 이런 반도체 쪽 이게 세 가지 포트에서 스마트폰 통신이 커버해 줄 것 같아요 그동안 그쪽이 계속 눌렀거든요 그리고 D램 부분이 근데 이제는 개선되는 것 같고 시차만 있을 뿐이지 지수는 계단으로 간다 둘 중에는 전자를 더 좋게 보시는가요 이미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순위를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는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신관전자 뚫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전에 9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거 쉽지 않아요 9만 2천이나 5천원만 줘도 저는 감지덕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장에서 지금 현금 비중 같은 것들은 내년과 그때는 좋게 보시니까 현금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네요 저는 현금은 20-30%만 들고 있고 80% 70-80%는 공격 앞으로 하자 근데 공격 앞으로가 제거법 해갖고 집중하는 데만 되거든요 원전 SOC 그 다음에 미국 밸류체인에서 인재 전선 변압기 같잖아요 다음은 불쌍기 갈 것 같아요 틈새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갖고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조선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가는데 조선 한국 오션은 일단 상단에 걸린 것 같아요 2만 2, 3천원대 하셨어야 돼요 3만 5천원이 벽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 기자제 조선 기자제는 니꼬로 원전 전력설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어떻겠나 오늘 뭐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약 2차전지 엔터 게임 이런 것들은 좀 조심했는데 언급해 주셨고 지금 하반기에 지금 좀 좋게 보시는 거는 원전과 SOC랑 SOC가 이제 결국 재건 말씀하시는 거겠죠 SMR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트리거나 끌개는 7월달 나토 정상 배당 7월 중순 쪽에 파리올림픽이 있습니다 백주년 파리올림픽 이게 프랑스의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마코롱 대통령이 왜 난리치면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유럽연합이 하지 말라는 걸 여기에는 본인이 중국 에너지를 끌어들여갖고 또 우크라이나 국익 우선주의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또 문화를 좌우하거든요 파리올림픽이 시작할 때 그쪽에 마케팅하는 분위기가 나는데 이번에 축구 자서 못 가요 우리 에너지는 파리올림픽에서 점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나 엔터나 이런 쪽은 이걸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일본이 치고 들어가고 프랑스하고 중국이 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시장을 이렇게 보면 글로벌 마켓에서 이거는 계속 샌드위치로 끼어서 마이너스를 주는 건 버려야 되고 틈새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통신이 틈새가 나와요 핵이 틈새가 나와요 또 파리올림픽 그 전후에서 분명히 프랑스가 파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카드를 또 중국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이게 5월달에 서로 만나면서 저는 7월달과 9월달에 북한 카드를 이용하면 이게 다 또 연결돼서 우리 시장에 물주기 롱쇼스를 자화할 것 같거든요 이런 틈새를 잘만 고려하시면 종목 테마 순화만 잘 노려도 활연장입니다 종목장 그런데 인덱스는 박스 갇혔다 여기는 파생 변동성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구분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오늘 열었어 언급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는 한 번도 언급 안 해 주셨어요 제약바이오는 중립 이거는 금리인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금리인하가 앞당겨지나 늦어지나 그리고 우선순위가 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금리인하 하면 확인형 제약할래요 대표님께서는 금리인하 7월로 해야 뭔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000까지 연올래요 그런데 9월이나 12월 늦었어요 그럼 여기서 100포인트 눌렀다 가면서 2800과 2550의 박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뭔가 시도하면서 계산하는 거는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었죠 대표님은 박스란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내년과 그 훈련이 생겼을 때는 증시를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단이 이제 확인됐으니까 어쨌든 금리인하 7월에 안하셔도 9월에 할 확률이 높고 9월에 안하셔도 그 다음에 할 확률이 높을 텐데 혹시 그러면 대표님은 투자자이시니까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도 기술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스 박스 요즘 박스죠 800불 근처에선 사서 8천만원 1억 근처에 오면 때리는 박스 여기도 박스 뚫는 거는 얘도 엔비디아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채 금년 연초에 산업을 한다면서 국채 투자자들이 많이 당했어요 오히려 에나베이스에 국채 ETF 사는 게 낫습니다 분명히 금리인하 할 거니까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계단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러니까 금리인하 두 번 할 때까지 지금 사갖고 두 번 할 때까지 가면 다시 5.0 치는 세상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ETF가 낫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6월 주식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 5월 6월만 좀 집어 주신다면요 파생시장에 그림자 매매를 조심해라 이벤트 드라이브로 그게 여러분들 털린 게 아니라 급락할 때 산다 그러니까 기술주 이번에 계속 흘러내려서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던지거나 단대 매매 당하는 사람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거 사는 타이밍이지 파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만 조심을 하고 추세는 계단으로 간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자 그렇게 변동성일 때 바닥일 때 사야 된다 이런 코멘트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는 그렇게 막 떨어질 때 우리가 막 50% 떨어졌을 때 이제는 사면 더 안 떨어질 것 같지만 그 위로 더 많이 떨어졌지만 또 어떤 뭐 엔비디나 어떤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찍으면 더 떨어질 것 같지만 그때 다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걸 좀 구분하는 좀 뭔가 그런 팁 같은 거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 뒤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의 전략이 롱이냐 숱이냐 해요 아까 제가 그쪽 하지말숱은 엑스트하면서 빌려다가 자식 때릴 겁니다 그런데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리나 하고 추세적으로 늦게 갈 뿐이지 갈 거에 배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정할 때 사는 거죠 사모펀드가 이거는 때리는 쪽이구나 사는 쪽이구나 어떤 판단을 좀 해보고 그게 블랙록을 뒤지는게 제일 해답입니다 블랙록 ETF에 상승 추세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 포트에 뭐가 들어가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대충 어떤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록 자료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사이트 가서요 블랙록이 운영하는 우리가 코덱스 운영하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블랙록에 그 섹터별들이 있으면 그거에 핵심 대상들이 다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셔도 돼요 매일매일 보실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면 추세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의 섹터의 추세라도 좀 판단해서 여러분의 돈을 소중한 돈을 좀 잘 지키고 또 잘 분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다음번에 너무 또 1년 뒤에 뵈으면 너무 오래되니까 하반기에 좋은 시절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무국성대 이승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